.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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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집에 가면 이제 샤워를 합니다. 주로 대부분이 다 요즘은 시설이 좋으니까 다 씻죠. 손발을 씻고 얼굴도 씻고 다 씻 . 마음이 개운해지고 몸도 이제 먼지가 묻은 것도 때도 개운해집니다. 그러면 샤워를 하고 나면 다 개운해지는데 옷도 갈아입고 나면 이제 가벼워지는데 마음은 어떻게 되죠. 정신은. 정신도 같이 씻겨서 개운해지면 좋은데 정신은 그대로라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씻어야 되죠. 정신을 어떻게 씻어야 돼요. 이 세상에 찌든 거 걱정 근심을 씻어내면 참 좋겠는데 이걸 싹 씻어 같이 샤워할 때 같이 물에 씻기면 좋겠는데 빗물에 씻기면 좋겠는데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씻어내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매일 내어놓고 하나님이 씻겨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것이 이겨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는 아무리 씻어도 때는 벗겨질지 몰라도 먼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젯거리들은 안 씻어진다. 십자가만이 씻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 매일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고 생활하다 보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우리가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냥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이게 바라보는 거죠. 찾는 거죠. 친구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오늘도 친구하고 대화할 때 내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그분의 어려움 속에 위로가 되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같이 즐거워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뭐 할까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할 것 없이 하나 바뀌고 가는 겁니다. 편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그냥 아무거나 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어렵다 합니다. 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렵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만나고 와서 그 문제를 만나고 와서 돌아보면 이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 삶에서 반복되면 좋겠다. 저도 본의 아니게 누가 추천을 해서 돈을 이렇게 후원해 주고 또 자식 때문에 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외국 해봐야 가까운 곳도 되고 또 저 멀리 칠레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늘때마다 제가 그 하늘을 이 하늘은 어떻는가 이 나라는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시아 쪽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경제적으로 아직 그리고 나라가 크니까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주로 저는 가난한 쪽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봉사다 희생이다 뭐 집 짓기 이런 데 저 끝이 하늘입니다. 땅이 저 끝에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다 이런 겁니다. 하늘은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하늘이 막힌 곳을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은 아무리 높은 건물이 칠레에 제일 산티아공과 도시에 높은 건물이 있어도 하늘은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열려 있는가 다 막혔는데 세상은 다 막아놨는데 하늘은 왜 열어놨는가 어느 나라를 가도 어디를 가도 하늘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하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어떤 괴로운 정말 나는 막막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 하늘은 열려 있다. 그래서 하늘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열려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참 좋겠습니다. 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 많잖아요. 산계동은. 산을 이렇게 가보면 겨울이 되든 태양이 내리쬐는 한여름이든 눈이 오든 그 푸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산은 꽃과 나무들 늘 품고 산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푸르름이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저도 책 보다가 눈이 자꾸 나이 드니까 어두워지면 이 뒤에 산에 가서 한참 나무를 가만히 보다가 오면 눈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산에 가서 나무를 가만히 한 2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옵니다. 그냥 그냥 산을 보다가 옵니다. 저거 앉은 자리보다 더 높은 쪽에 산을 보면서 또 나무를 보면서 오는데 산은 아무리 폭풍을 쳐도 태양이 내리쬐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뭐 내리쬐어라 너는 비바람이 불어라 나는 독야청청 푸르름을 유지하겠다 이게 산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뭐 좀 어려우면 뭐 아이 뭐 바쁘면 뭐 교회고 뭐 예배고 뭐 하나님이고 다 때려 치워라 뭐 내 문제지 이것보다 그렇죠? 다 흔들림 없는 산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에도 가끔 가서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산하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프란시스 프란시스 세스코라는 사람은 얼마나 성령이 풍부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새하고도 대화합니다. 그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영성은 점점 깊어간다 이런 거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 아래 가보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60억의 인구가 세상이 버려지는 모든 오물들을 세상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계곡을 통해서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다 흘러가도 야 이런 똥물은 받기 싫다 이런 쓰레기는 받기 싫다 너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바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넓죠 너그럽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면서도 나도 저런 넓은 마음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뭐 서울은 갈 수가 없지만 생각을 하면서도 좀 넓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너그러운 인격자 뭔가 겸손하면서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겸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성경이 뭔 소리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성경은 알고 보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뭐 읽어도 읽어도 모르겠고 이런 구약 성경은 딱 세 가지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이야기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제사장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딱 지정을 해서 머리에 안수를 해서 너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하는 게 구약 처음에 나오는 장세기 이야기입니다. 요셉까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야기가 끝나면 왕의 이야기가 사모엘상부터 저 역대학까지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어서 내가 기름 부은 왕들은 이렇게 내 말대로 정치를 해나가라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왕들의 이야기로 딱 구방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너는 내가 기름 부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해라 대신 전해라 하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내놓고 해결받는 속죄받는 제사장 왕들의 하나님 기름 부은 왕들의 이야기 그 다음 선지자의 이야기 딱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은 이 세계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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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다가 이것이 나중에 하나로 이 모든 역할을 다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은 온다 온다 했던 책이 구약인데 신약에 오신 분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왜 오셨는가 성경에 전체적인 것은 왜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인간의 타락되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들을 다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책이 성경책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 역할을 모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지정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왕의 역할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 신약성경은 묶어서 구약의 모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렇게 보고 읽으면 어 그렇구나 그런 역할을 하구나 하고 읽어 나가시면 된다 도박군이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지노 우리 어디입니까 정선 카지노 이런 데 가면 그 앞에는 돈 다 잃고 그냥 앵벌이 하면서 푼 돈 5천 원씩 만 원씩 주세요 하면서 얻어 가지고 안 그러면 차도 잡히고 다 잡혀 놓고는 그런 사람들이 절비하다 그럽니다 노숙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 못 끊는가 아니 당신 왜 다 탕진하고 다 망하고 이혼 당하고도 왜 그게 있는가 이러면 본전 생각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중독이 돼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갖다 넣은 돈 저거 한 판만 잘 땡기면 한 번만 잘하면 본전 찾으면 내가 끝낸다 이러는 겁니다 본전 생각에 그러다가 처음에 조금 읽고 또 갖다 넣고 갖다 넣고 이제 요금하고 끝내야지 요금하고 끝내야지 하는데 이 본전이 한 번도 못 따지니까 그냥 탕진하고 전 재산 다 잃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여러분 본전 때문에 처음에 안 하면 되는데 본전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전은 뭡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왜 멈추시질 않죠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성질대로 살고 습관도 안 고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본전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전이 뭐죠 난 못 놓친다 난 끝까지 한다 도박꾼처럼 끝까지 본전 생각에 나는 이혼 당하면서 홀로 살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5천원 만 원 모아 가지고 나는 긍긍 한 번 땡긴다 하나님의 본전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투기를 하신 겁니다 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엉망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 몇 번 했는데 열 번 스물번 해보니까 저놈은 제가 안 되겠다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본전이 뭡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죠 내놓기까지 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그 대가를 내놓으셨는데 애초부터 하시지 말지 독생자까지 내놓은 분이 포기를 하신다 절대 포기 못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뭐 엉망으로 산다고 해도 잘 하나님 잘 모시고 산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전은 내 생명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당신들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투기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2사에서 49장입니까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하나님 여러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혹 실수하고 잘 안되고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내 힘으로 바뀌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썼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을 쓸 수 있고 풀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게 십자가 사랑이구나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거나 그래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그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기도다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 임마누엘이다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게 임마누엘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걸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다 그 뜻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산다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럴 수 없디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하고 비슷한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꾸 고리끼리끼리 모여요 내가 좀 싫은 사람 복영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또 그쪽은 그쪽대로 또 모이게 되고 내 위주로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싫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좋은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오죠 그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이 갈라치기를 합니다 갈라서게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쭉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되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100%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오라는 거 계속 나하고 와서 대화하고 너는 변할 수 있어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어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계속 부릅니다 절대 내한테 맞는 사람 내하고 통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랑을 잊고 있으면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싫은 사람 저거는 안 된다 싶은 사람도 우리가 찾아가서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서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달라지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내하고 맞는 사람 위주로만 가려고 하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밀어내는 세상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꾸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하고는 정 반대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입니다 역할입니다 인간을 다 품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앞에 입구 뒤쪽에 유리문 입구 큰 문에 앞에는 하늘마음 뒤쪽에는 예수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수를 예수가 말씀하신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삶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래 저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지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뭔가 불평 불만 근심에 쌓여있는 것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닮아 가려고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이 내만 잘되고 내만 변하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 꼴보기 싫고 이래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좀 어른이 돼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넓어지고 아까 하늘처럼 다 열려 있고 너는 누가 와도 내가 포용하고 이야기하고 열어주고 또 산처럼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하고 바다처럼 품어 안고 하는 그런 하늘마음 가진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장 33절 여러분 16 17장을 폈으면 176페이지로 되어 있죠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고 앞에 17장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는 졌다 이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동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권력자들 학자들 사도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저희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율법을 구약에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구약의 법을 다 어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다들 밉다 그랬습니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로 가는 가기 전입니다 이 모습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가 온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무엇을요 돈 많이 벌게 하려 합니다 잘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편안함을 가져라 세상에 주는 두려움들 어려움들 문제들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 참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 많이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면서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이제 여러분 보면 제일 위에 빨간 글로 예수님의 기도 기도하시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으러 가기 전입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3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곧 죽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갑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내 기뻄을 내 평안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삶 이 마음 이 마음 이 기쁨 이 감사를 저들도 가지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온갖 고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었다 감사였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인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감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들도 이것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미워합니다 너나 교회 다니라 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와라 그런다고 내가 평생 잘 살 것 같냐 부자 될 것 같냐 그러면 가난해져 그러면 너 오히려 손해봐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맞지 않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들도 세상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도 똑같이 나를 미워하듯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안 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지금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우리는 속하려고 우리가 용을 씁니다 용을 써 어떻게 하든지 남 따라가고 나 싸울 때 싸워서 내가 이익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움켜쥐고 저 사람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 오히려 따돌림을 받더라 15절입니다 이 악이 만연한 세상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반복돼서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 정치대로 세상 권력대로 세상 문화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대로 사랑을 전구하는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겠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정 내 자녀들 내 일터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지금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길을 쓰고 세상에 따라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대로 맞추려고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17절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 친구들을 우리 들무새 가족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저들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세상 방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하고 너무 다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저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냅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십구적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구별됩니다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모든 저들을 위해서 바치는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고 그 복음을 안고 나처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 측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미운 사람도 모든 세상에 억눌린 사람도 병자도 다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치유되고 평안을 얻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들무새 가족들도 나를 따르는 저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만 이들도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기 전에 하는 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이유는 저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우리 들무새 가족뿐만 아닙니다 들무새 가족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널부러져 있는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르기 하는 저 사람들도 이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를 알고 들무새 가족이 지는 십자가를 보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만 잘 살면 되고 내 그치가든지 내 욕심 부리고 갈라지 아니잖아요 다시 21절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뭐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듯이 들무새 가족들도 나 앞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살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들무새 가족뿐 아니라 저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희생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21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또 내가 우리 들무새 가족 저들과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가 되었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로 갑니다 아버지 그게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들무새 가족들 믿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요원장 같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믿도록 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본론에 이제 결론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신 것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모든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저들도 알고 덜무새 가족들도 알곱니다 덜무새 가족들도 그것을 저들이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고 덜무새 가족들과 하나 되었듯이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험을 가지고 가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달라져야죠 생각이 달라져야죠 여러분 삶의 폭이 지금의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의 정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십자가를 지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 알게 하나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았던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박종합니다 여러분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그런 증거를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창세전부터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듯이 나에게 주셨듯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듯이 덜무세 가족도 예수를 믿는 보금을 가진 저 사람들도 그 영광을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의 무궁무진함을 저들도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좋아서 너만 있으면 돼 십계명의 일장일장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눈에 그 치장스러운 거 다른 거 돈 능력 기술 사람 다 두지 마라 너만 있으면 돼 너하고 나만 있으면 돼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뿐 아닙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능력껏 지혜껏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제발 좀 알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십자가 그죠 온갖 고통과 비난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을 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피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구나 그냥 들으라고 나 좋아해서 좋아해서 더럽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하나님 이제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도 그걸 지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능력으로 은혜를 입고 많은 이들에게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 산다고 다들 다들 주변이 넘어지든 쓰러지든 상관없이 살아왔던 하나님께 내 자신만 잘되면 된다고 기도했던 참 어리석은 제이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의 깊은 깨달음 우리도 지고 가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좀 마음이 크고 넓고 뭔가 차분하고 좀 뭔가 좀 이런 인격자 이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 안 만나 봐야지 하고 만나 보니까 참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분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찾으려고 보면 참 있기는 있죠 뭐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왜 그런 분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런 분 좀 만나서 서성처럼 친구처럼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싶은데 왜 없습니까 이러니까 네가 되면 된다 네가 그래 돼야 된다 그게 응답입니다 네가 그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옵시다 그렇게 세상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그걸 안 보여주면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참는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인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세상이 다 자기 팔 안쪽으로 굳어져 갈 때 우리가 양팔을 활짝 벌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내용대로 살아가는 가족들 살아가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지고 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층 더 성숙되고 한층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거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계약자 aroo 정상 Sue 결정 spreadshek render 한 sor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